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건지 몰랐어요. 택배가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놔뒀죠 그냥. 뭐 인테리어 용품 온 줄 알고. 근데 아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얼마주 샀더라? 4만원인가? 5만원 정도 샀는데 중국 총인데 장난감 총을 지금 제가 이렇게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플라스틱인데 나무지감을 잘 살렸어요. 괜찮습니다. 품질 이렇게 AK 이게 모델이 뭐지? 이렇게 쏘는건데 약간 조립해야 되는거구나. 예전에 조립식 총 있잖아. M6 그런게 없으니까 제가 이걸 샀는데 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조립하는 거겠지. 간단하네. 이게 한번 장전하고 단발식이에요. 옛날 총처럼. 저는 전동건을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장전하고 당기고 장전하고 당겨서 쏘는거에요. 일단 이 무게감이랑 이런것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한 5만원도 안하는데. 이거 뭐야. 아 조준경. 음 뭐 이거 폼이지 뭐. 근데 이 총이 좀 매력적인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 비비서 넣고 빵 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이 탄피가 한방 쏠때마다 이게. 그 배추되요. 우리 탄피 쏠때마다. 탄피 쏠때마다. 타방 나가는것처럼. 음 타케도 줍니다. 이건 뭐지? 아 이거 또다른 조준경. 뭐 쓸데없는거 자꾸 줘. 뭘 조준해. 아 이거. 이거 받침대 같은데. 받침대. 야. 아 웃겨. 이게 뭐야. 이게 칼이. 우리. 이게 프라. 아 이거 뭐. 그래도 공짜로 주니까. 아 이거 다는거구나. 앞에. 이게 앞에 다는건가봐요. 이렇게. 아 다는거구나. 이렇게. 아 나름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 장식용으로 써도 되겠어요. 장식용으로. 이거 탄창이고. 아 이거 탄창은 별매드라고요. 몇천원 밖에 안해요. 이거. 원래 이 총 자체가 탄창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개조해서 쏘기 어려우니까 탄창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쏘는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조립해야 제일 맛있는데. 요즘 애들이 조립을 못해서 다 완성품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여다가 이제 쏘면 됩니다. 컴퓨터 뭐 활만쌌는데. 이제 저기다 이제 관약 세워놓고. 촉 쏘면 되죠. 조기였으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제가 서있는때까지가.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저 앞에다가 저도. 이거 뭐지.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두개 더 박아가지고. 저 앞에다 다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다 이렇게 딱. 음 좋아. 한번 쏴봐야겠다. 근데 제가 좀 사고싶어다 총이. 제가 컴프레셔가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우리 어. 몇년도지. 제가. 20년 전에. 20년 전에 사격연수장 가면은. 이렇게. 컴프레셔가 끼어가지고. 끼어가지고. 그 빵빵빵 쐈잖아요. 그게 되게 총이 세요. 그게. 겁나 세요. 왜냐면 이 컴프레셔가 압력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컴프 겁나 큰데. 그 압력으로. 이거는 여기 앞에 안에 있는. 조그만한 공기압축. 요만한 피스톤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거 연결해서 쓰는. 총을 사고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그.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호수 있으면 여기다.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박아악 쏘면 되는데. 아이씨. 이게 비비탄은 아니고. 젤리탄. 만 된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6mm 비비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몇 미리야 이거. 6mm? 어? 비비탄은 6mm 아닌가? 비비탄은 왜 안 된다고 그러는거지? 비비탄은 될 것 같은데. 비비탄이 6mm 아닌가? 여튼. 일단 한번 싸봐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거죠. 요 방식이 예전에. 그거랑 똑같네요. 그. 매그넘. 아. 매그넘. 매그넘인가? 리볼버. 이렇게.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예전에 나왔던거. 이게 당겨서 한판 빵 쏘는거. 그게 요런식이었거든요. 거기에. 요기에 딱 대여서. 공기. 그. 피스톤이 여기에 딱 대이고. 빵 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쵸. 아. 그거 하나 남겨놓을걸. 아이씨. 다 버렸어. 장전을 한번 하고. 땡기는 힘이 어느정도지? 뭐요? 요만큼 위허? 피스톤 길이가? 참. 겁나 어좋한데? 아. 요거 밖에 안돼. 참. 요정도 예전에 뭐. 콜트 40원 아닙니까? MCG용. 이만큼 땡겼는데. MCG용. 이만큼. 응? 그럼 쏴봐야죠. 여럿. 하아. 약하네요. 옛날에. 우리가. 저기. 1900. 저기. 80년대. 가지고 놀았던거보다. 훨씬 약하네요. 이게 벌써. 이게. 총 소리도. 예전에는 빵. 빵. 소리가 났잖아요. 소리도 약하고. 일단. 이거. 어. 뒤에 탄폐가 나가네. 첫번째 탄폐 어디였대? 아. 한번 쏘고. 다음에 나가는건가? 참. 이거 마땅한거 없나? 테스트 탈거. 아. 박스. 여깄네. 관역에 쏘니까. 얼마쓰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쏘면 되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놀던. m16이나. 레빙턴. 이거 뚫었죠. 이거 뚫었습니다. 지금. 젤리탄. 젤리탄인가? 그것째나. 비비탄이 아니긴 하지만. 싸봐야겠다. 직선으로. 젤리탄이나 그런가? 흠도 안색이졌네. 이 너무 왜약한. 젤리탄이나 그런거 같은데? 한번 맞아보면 알지 뭐. 한번 맞아보면 알지 뭐. 예전에. 그. 우리 그. 유비탄 쪽 한 대 맞으면. 부어올랐잖아요 빨갛게. 아무리 젤리탄. 딱 맞았을 때. 느낌분만. 아. 왜이렇게 약해. 이거 말고. 장난감 좀 되게 많이 샀거든요. 가스총도 사고. 하. 가스총도 이렇게 약하나. 가스총은. 파워 제한장키.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니까. 0.2J인가. 그거. 규격이라. 뭐야. 아. 밑으로 넣어. 아니구나. 밑으로 넣을 수 있는건가. 그쵸. 그쵸. 아. 이렇게 탄피가 분리되는구만. 아. 탄피가 분리되면서. 여기. 비비탄이 안으로 이렇게 나가나요. 한번. 만져봐야지. 살짝 따끔한데. 살짝 따끔한데. 누나. 누나. 막. 쏘면서 괴롭힐 때. 어. 막. 아하. 요정도는 안해요. 딱. 아. 왜이래. 요정도. 예전에. 베르타. 베르타 겁나 셌잖아요. 권총이 베르타 제일 셌잖아요. 그걸로 막 누나 쏘니까만. 누나. 소리만. 빼빼지르고. 짜암. 바보셨니까. 옆에서 보고. 할머니가. 그 뭐 그 쪼만한건 날라가서 그 맞는데 뭘 아프다 니는 그러나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겁나 아프거든 그게 빡이 불어오는데 티도 안납니다 산에 싸볼까? 아니 아무리 젤리탄이라 약한가? 왜 이렇게 약하지? 예전에 요거 아 요게 어느정도냐면 예전에 쿨트45 권총 있잖아요 쿨트45 쿨트45가 제일 약했어요 권총중에 피스톤도 작고 그래서 고거정도 되는거 같아요 쿨트45 정도 되는거 같아요 근데 이건 맘에 드네 이거 탄필 분리되는거 피스톤 너무 짧아 이게 뭐야 좀 길게 만들지 사례사원이었어 원래 총에 쏠때 좀 쫄리는데 하나도 안쫄려 뭐 부어오르는것도 없고 여기 조금 빨갛다 조금 빨갛다 조금 빨갛다 조금 빨갛다 아 파워는 헌데 장식용이나 장식용이나 디테일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앞쪽에 빨간색 그런것도 없네요 원래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죽을걸 없는거구나 예 괜찮습니다 장식용으로 괜찮아요 장식용으로 예 친절합니다 60H도 들어있어요 Mr. 아멘